월드투어 저의 깊은 뜻이 있는데요 공연을 보시면 공연 중간중에도 보시면 빨간 팔찌가 있을거에요 팔찌의 기근으로 각국에서 에이지로 보탐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49년 월드투어는요 전쟁, 평화, 사랑 아버지의 뜻이 남고있구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밀리터리로 군복을 입고 나왔는데요 그것은 악을 이기는 선이라고 해서 약간 천사를 표현한 저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저는 베트남에 빨리가서 여러분들도 먹고싶구요 베트남 베스타벅스도 빨리가서 먹고싶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구요 공연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의 저의 일은 그러나 기름과 함께 저는 이스라엘으로 여러분들은 비 represent 실력을 사용할 수 없다고 에이집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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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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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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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자신의 시원한 꿈을 꾸준히 대신이야 너발발받싸요 지금부터 슬로우신 오 오 오 스스로의 맘에 절을 뻗고 내가 너발받은 세상 모두 다 손을 멈춰 스스로의 맘에 올려줘 너도 그렇게 너나디! 넷 넷 넷 모두 다 숨을 멈춰 세계로 서고 스스로 내게로 원하시 예! 예! 터치해 숨을 쉬고 잖아 너만의 사랑을 못할까 너로 가발 그 눈에 너를 보여줘 이제부터 시작해 너로 다 숨을 멈춰 숨을 쉬고 잖아 숨을 쉬고 잖아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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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해 모두 다 숨을 멈춰 세계로 서고 이제 내게로 난 숨을 쉬고 잖아 모두 다 숨을 멈춰 숨을 쉬고 잖아 숨을 쉬고 잖아 I said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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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해 모두 다 숨을 멈춰 내게로 손을 부서 doc Nope! 너로 다 숨을 멈춰 너로 다 숨을 멈춰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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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해 오오옹 오옹 왕이 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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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